캐논 이오스 1DX 마크3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종은 새로운 AF 센트와 고속처리, AF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발전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부파인더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191포인트로 35일이 풀프레임카 DLSR 중에서는 가장 많은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155개의 크로스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인 AF 포인트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요소에서의 특징이 상당히 크게 발전된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또 검출 정밀도가 향상되고 또 이 한 개 한 개의 포인트에서 기존에는 스퀘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면 지금 1DX 마크3에서는 스퀘어 방식의 픽셀로 검출이 어려운 피사체에 대한 대응력도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AF 모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팟 AF가 되겠고요. 1포인트 AF, 영역 확장, 영역 확장 주변, 존 AF, 대형 존 AF, 자동 선택 AF까지 이렇게 다양한 AF 모드를 영역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포인트 AF 상태에서 AF 특성을 실내에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워블링 같은 현상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경우도 렌즈에 따라서는 워블링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현상은 전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프 AF가 완료가 되었다는 비프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렌즈는 EF 2470 F2.8 L렌즈가 되겠고요.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렌즈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자는 촬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F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기능들도 촬영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한데요. 일단은 제가 기타적인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또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자동 영역 AF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지금 노란색 피자체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은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서도 약간 빗나간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앞쪽에 있는 피자체를 우선적으로 찍을 거라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잘 인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TRAF가 지금 설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지금 보이면 얼굴 쪽으로는 우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야외 외부에서 다른 인물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초에 촬영하려고 했던 피자체의 우선을 꾸준히 해주는 능력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요. 전혀 아무것도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새롭게 새로운 영역의 AF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지금 화면에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을 텐데 실제 외부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곳에 AF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AF를 굉장히 잘 맞춰줬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거의 대부분의 양산형 카메라들 중에서 자동영역 AF가 가장 뛰어난 그런 성능이 되어있고요. 거의 실내에서 캐주얼한 촬영이라고 하면 지금 원사 상황이었는데요. AI 서버 놓고 자동 놓고서 그냥 계속 찍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보시면 드라이브도 지금 연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찍어나가도 그냥 원하는 부분에 그냥 맞춰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AF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스파인더 AF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